네 자 여러분 아 지금 오늘 완전 내가 대박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확인이 들어가는데 자 보이시나요 에 물론 딱 보니까 이제 이제는 보이겠죠 자 말이 필요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리얼 입니다 이렇게 절대 주작 없고 웃음이 나서 리얼이 아 요거는 조금 자 이건 요건 크긴 한데 색깔이 때까지 안좋아 요건 좀 다른 사람 찾아가게 하고 자 우리 이런거 이런거 귀한 거 아 이거는 팍 이거 써요 이거 파기가 써요 내가 안됩니다 예 너무 그냥 가로로 돼서 그냥 넘어가요 예 는 이에는 달라요 원소 수가 아주 품질 좋은 녀석 5 우리 오리오리합니다 이제 와 아 이건 100% 다이아 들어온 거에요. 들어온 겁니다. 옥이 아닙니다. 다이아 들어온 거에요. 차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일 뿐이에요. 공룡의 아주 수준 높은 공룡의 핑크 쪽인데 개가 지금 까죽이 그러니까 조직급 표변이 이렇게 된 거에요. 화강함도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면 또 아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파충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형적인 공룡 다이아 라는 걸 와 경도 좋고요. 색깔 좋고 한 투명도는 반 이상 들어왔어요. 색깔이 진짜 좋은 색깔이에요. 이거 색상 진짜 이쁠 거에요. 지금 조명에 제가 볼 때는 한 2500에서 2500 캐럿 되겠네요. 그 정도는 나오겠어요. 여기는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검 성분보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와 장난이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그냥 이건 다이아다. 다이아 느낌 나죠. 딱 보니까 약간 빼도 조금 성분이 좀 섞어 있고 바깥이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 넘어온 거예요. 완전 넘어왔어요. 조금 더 확대해. 이렇게 가. 이게 참 대단한 건데. 네. 크. 네. 포항 오도리 해수욕장에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석을 복식이라고 하면 와서 보약커피 한잔 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저희는 투자 카페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갤러리 카페를 같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비즈니스 사업 파트너 저희가 다이아몬드를 엄청난 양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에 커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매에 판매를 합니다. 국내 브랜드로 대한민국의 최초의 다이아몬드 광산. 광산이라고 하죠. 광산이 아니고 이거는 매우 독특한 형태인데 요거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보호 발전하는데 그리고 지방의 지역경제에 사용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 해변입니다.